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서디 김충익입니다. 제 강의 혹시 최근에 들으신 분들, 제가 요즘 취미로 뭐 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아 필사, 그렇죠. 필사하고 있어요. 필사하는데, 필사하는 책의 첫 페이지에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문구는 함께 늙어갑시다.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렇게 했는데 뭐 학생이 저거 보고 최고의 순간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럼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올해 수능에 올 거니까. 근데 어제 모평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풀어볼 때 여러분들도 느낌 오셨겠지만 아마 평대모 풀어보신 분 아마 그 느낌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윤리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기조를 좀 잘 기억하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료집 안 보셔도 되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무슨 자료를 가져왔냐면 연계교제 자료에 있는 좀 중요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계교제 볼 때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디를 좀 잘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더 나눠드리려고 이거 언뜻 보면 사문 하시는 분들도 한번 아 오늘 윤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공자 이렇게 보면 인이란 사역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역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인을 실현한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 것. 원래 제가 강의 때 주로 강조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공자는 항상 나로부터 말미암는 거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저게 이제 수능에 나올 수 있는데 어디가 또 나올 수 있냐면 저런데도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사역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된다. 저런 게 이제 선지로 등장이 되면 진짜 하루만에 그렇게 될까? 라는 의심을 품게 되거든요. 저런 약간 자극적인 문구들을 잘 봐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 순자가 누구나 인의법정을 아는 자질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육평 때 나왔던 거죠. 육평에 군주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은 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순자 문제를 의외로 엄청 또 틀리셨어요. 왜냐하면 아 순자는 예지. 이렇게 생각하고 틀리셨거든요. 순자는 예를 강조했지만 인을 강조하는 것은 유교에서 누굴까요? 인을 강조하는 것. 사랑의 정신. 모든 유학의 공통입니다. 그건. 인은. 좀비친소를 구별하는 인의 사랑은 공자 이래로 실학자까지 해서 모든 유학의 공통인데 그걸 아이들이 잘 알고 있나? 라는 기본을 이번에 물어봤던 거죠. 그걸 이제 수험생들이 육평에서 틀리신 거고. 그 다음에 주희에서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 윤사. 우리 소중한 또. 그렇죠. 소수과목에 해당하는. 그래도 많이 있네요. 쌍윤? 쌍윤 있어요. 쌍윤도 많이 계시고. 저기 보면 주희는 주희는 원래 내 마음에도 사물의 이치가 있고 바깥에도 사물의 이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은 천지만물의 이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저 혹시 알고 계셨던 분. 주희도 마음의 사물의 이치를 다 갖추고 있다. 지금 제 강의 듣고 오신 거 맞죠? 어디? 디사나 엘사 듣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저 제가 강의 때 엄청 강조했던 건데 주희가 저 원래 수특 보면 본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고 신령스러워 허령하여 천하의 온갖 이치를 아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는 또 원전으로 쓰여 있어서 인간의 마음은 허령하여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왕수인과 공통점으로 출제하면 여러분들 엄청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어? 마음의 온갖 이치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거는 왕수인이지. 아니에요. 주자가 먼저 말을 하는 거야. 주자가 먼저 마음의 온갖 이치가 다 있어. 그리고 바깥에도 있어라고 하니까 왕수인이 마음에도 다 있고 바깥에도 다 있다고? 그럼 내가 한번 이거 증명해보지라고 용장이라는 지역에 가서 뭘 보고? 대나무를 본 다음에 대나무의 이치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주의 네 말 중에 이 말만 맞다. 내 마음에 온갖 이치가 다 있는 것이 이것만 맞는 거야. 라고 해서 저게 이제 등장했으니까 공통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왕수인의 궁리는 본성 급진이라는 건 이건 일단 스킵하고 주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노자와 관련해서 이번에 복명, 왈상, 지상, 왈명. 이거 아세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제가 무슨 주문해온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 있냐면 해설지 있습니다. 해설지. 여기 사문도 계시지만 사문은 성훈이 형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만 저한테가 그 우스갯소리로 사문도 네가 다 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연계교제에는 보면 사문도 저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16개 챕터에 해당하는 거 사문도 옆에 자료도 되게 중요하고 심화 테마 거기 그 다음에 해설지에 있는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모든 과목 다 공통인 것 같아요. 윤사도 그렇고 생윤도 그렇고 사문도 그렇고 해설지에 저런 내용들이 다 세세하게 들어있거든요. 노자에 나와 있는 허정의 개념은 마음을 비어있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 저게 아주 중요한 수양 자세인데 이번에 해설지에 등판이 됐고 치역수정독이라 해서 저런 내용들을 반하여야 됩니다. 허정. 이거는 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허심은 노자가 있을까요? 장자가 있을까요? 2023 수능 때 윤사에서 노자와 장자를 구분짓는 문제를 냈죠. 그게 이제 생윤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허심은 노자일까요? 장자일까요? 허심. 허심은 노자하고 장자의 공통점입니다. 허정을 노자가 이야기했던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장자가 나와 있는데 장자는 이것저것 이렇게 나와 있대여서 무조건 불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저것 나와 있지만 이거는 장자도 쓸 수 있지. 왜? 크다라는 것 때문에 작다. 작다라는 것 때문에 크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죠. 진인. 참된 사람은 자연의 비추어 생각한다. 자 그럼 하나 질문 던져볼까요? 이건 뭐 생윤윤사 공통이니까 진인은 참된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맞습니까? 진인은 참된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참된 지혜를 갖춘 사람이에요. 이거 노자, 장자 좀 헷갈려가지고 어? 무지를 추구하는, 무지 추구하는 게 바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강의 때 우스갯소리로 노자, 장자가 무이자는 한다 해서 무이... 이런 드립치지 말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5월 학평 때 내용 여러분들 시험으로 등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하는 이것저것의 개념에서 저 뒤에도 되게 중요해요. 도의 중심, 저의 한자로 뭐라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렇죠. 도추. 제가 강의 때 우스갯소리로 돌추 아니고 도추다. 한글로 이야기하면 도의 지돌이에 해당이 됩니다. 저것도 아직 미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실 때 자료에 있는 걸 체크를 하시고 이번에 6평 때 노자, 장자 문제 내놓고 노자가 나왔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노자한테 절대적 도, 이건 맞을까요? 절대적인 도의 관점. 절대적인 건 거기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잘노기 때도 하고 있는데 잘잘잘 때도 더 녹여드릴 테니까 잘잘잘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교재 뭐가 나왔냐면 엔제 나왔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되게 어려운 문항들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6평 때 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 문제 맛볼 수 있도록 엔제에다가 많이 수록해놨습니다. 생유는 399문제, 윤산은 415문제 정가를 제가 25,000원인가로 정했거든요. 계속 저한테 교재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는데 그 교재가 비싸게 나간 교재는 수요가 없는 교재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다 어디 창고에 쌓아놓고 하유리가 딱지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가를 책정할 때 수요 공급 맞춰서 책정하다 보니까 수지활 이런 것들은 조금 비싸게 나갔는데 엔제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하게 냈으니까 풀어보시고 저기 또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양극단에 머물자는 중도의 삶을 실천한다. 저 석가무니까요? 맹자일까요? 그렇죠. 둘 다예요. 아, 내가 상품 주고 싶은데 오늘 상품이 없어요. 아, 맛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할 때 막 배민 쿠폰 뿌리곤 했거든요. 내가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 근데 또 상품을 개회적으로 주다 보면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제일 멀리서 온 것 같다. 6년 전에 거제도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아침 6시에 새벽 버스 타고 왔다고 하시던데 본인 멀리서 왔다.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구실에서 뭐라도 챙겨드릴게요. 아, 그리고 쉬는 시간 같은 때 저희 연구실 저기 선생님들 옆에 계시거든요. 저희 현장 강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여쭤보시면 저희 최강 팀장님들, 시장님들이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자기 진짜 멀리서 왔다. 여기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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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 좀 일단 팀장님들 체크 좀 해주시죠. 내가 꼭 선물 줄게 진짜. 제주도 어디? 서귀포! 와... 특별 자치도에서 오셨네. 서귀포 시장은 투표 안 왔는데. 그렇죠? 쓸데 있는 이야기 있네. 자 이거 석가모니 맹자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저것도 해설지에 있습니다. 중도하면 석가모니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석가모니 맹자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플라톤 이것도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저거 나같아도 선지로 낼 것 같아요. 철학자가 통치를 하는데 통치자들은 신적인 도움을 받아 철학을 해야 한다. 저거 선지로 내면 플라톤이 무슨 뭐 기독교냐 라고 못 고를 수 있어요. 저런 것들 다 연계 규제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신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철학자가 정치해야 되는 이유는 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악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번에 6평 때 나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 영혼의 활동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냐라는 것이 6평 때 나왔어요. 6평 때 뭐라고 써놨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그러면 완전한 덕이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제가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요. 최근 니코마코슬리아, 니코니코니.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한 덕은 뭘까요? 가장 크고 완전한 덕.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 좀 틀렸어요. 행복이 뭐냐로 물어봤는데 행복이라고 하면 너 사문이지? 어? 내가 안 보이는데 잘. 완전한 덕은 정의입니다. 정의. 6평 해설 때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도 출제할 수 있겠죠. 행복이란 정의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에피크로스는 신은 자족적으로 자기 노느라 바빠요. 제우스 같은 신 생각해보세요. 인간 사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피크로스나 스토학파나 공통점 다 신, 자연, 운명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저거 엄청 강조했는데 이번에 6평 때 나왔잖아요. 둘의 공통점.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강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잘 체크. 강의 때 했던 거 해놓으시고. 칸트가 출제가 되면요. 저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줄 중요합니다. 오늘 생윤윤사 이거 이야기 들은 분들 나머지 다 까먹더라도 칸트 저건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신의 의지는 객관적 법칙을 따른다. 선지로 출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주관적 소질에 따라 선을 마음에 떠올려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신입니다 저거는. 저거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앞줄에 있는 신의 의지는 객관적 법칙 따른다. 또 자신의 주관적 소질에 따라 선을 마음에 떠올려 스스로 결정함으로 법칙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될 수 없는 존재.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의 의지는 완벽하지 못하므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 개념이 정음명령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저런 것들을 다 출제할 수 있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경우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쓱 보면 칸트. 나라고 묻고 제시문을 끝내면 안 되고. 어떤 요소들이 세세하게 있는 거지 문장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 꼭 Q&A에 올리셔야 돼요. 올리시고 그걸 가져다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석했던 내용들을. 그 다음 레건이 올해 되게 문제가 확장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레건의 동물권 옹호가 번역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번역본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을 책은 아니고 강의 때 제가 레건 했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저를 촬영 중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레건 하나 또 질문 던져볼까요. 레건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게 올해의 핵심입니다. 싱어가 아니라 레건은 내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인간이나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동물을 내재적 가치 측면에서 동등하게 존중. 그 다음에 테일러는 제가 뭐 하라 했죠 항상 테일러는? 암기 하라 했어요 암기. 그럼 테일러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의무는 모든 동물에게 해당한다. 맞습니까? 강의 듣고 있는 것 같죠. 제가 현장 강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뭐 현장생분 계세요? 현관 보고 계시나요? 어? 반갑습니다. 자주 뵀던 강남에서. 나머지 다 인강에서 오셨을 텐데 인강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잖아요. 테일러는 꼭 전신 건강에 좋으시려면 암기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독특한 질문 받았던 게 테일러의 책 제목이 The Respectful Nature거든요.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번역을 하면 다른 버전으로 번역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에 대한 존중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테일러는 또 자연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 그건 절대 아니죠. 자연에 관한 존중 이게 훨씬 더 맞겠죠. 그런데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서 자연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테일러는 꼭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암기 해놓으시고 제가 암기하라는 게 올해는 하나 추가해서 네 개 암기하라 했잖아요. 사회계약서를 하고 테일러하고 그 다음에 칸트 연구평화론 하나 뭐 암기하라 했어요. 롤스 암기하라 했잖아요. 롤스 암기했으면 이번에 6평 15문제 안 틀렸겠죠. 홉스. 홉스도 마찬가지고. 홉스는 자료에 있는데 양도될 수 없는 권리가 5분 남았다고요? 아 제가 귀가 밝아가지고. 몇 분 남았어요? 5분. 50분 더 하면 되겠구나. 그 홉스는 양도될 수 없는 권리가 생명권인데 저 두 개에요. 생명이 위협에 저항할 권리와 생명 보존의 수단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권리가 양도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것도 출제하면 여러분들 헷갈려 생명권만 양도 안 한다고 배웠거든. 그래서 저 두 개 집에 가실 때 그 자료집에다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했던 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루소는 루소에게서 주권은 뭐냐면 입법권입니다. 행정권은 주권이 아니에요. 주권에서 나온 파생물이지. 그 다음 루소에 따르면 루소는 국가는 하나로 통일된 인격체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홉스와 루소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번에 홉스가 6평 때 나왔던 거죠.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된 그래서 제가 항상 홉스 문제나 홉스 강의할 때 리바이어던 그려드렸잖아요. 체나마 안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 리바이어던이란 인공인격은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된 것을 가해다 뜻하는 거다. 탄생된 만들어진 인격체 이렇게. 그리고 롤스는 올해 수특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면 무지의 베일이 확장이 많이 되어가지고 무지의 베일 속의 개인들은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맞아요?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모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게 뭔지를 알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종익이 내 머리 스타일 중에 뭐가 좋은지 알려면 다른 머리 스타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인스타에 라방 찍고 사진 올렸더니 김재희 선생님 머리가 떡진 것 같다 라고 이건 떡진 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웨트 아시죠 이거? 젖은 머리 스타일인데 김재희 선생님 바빠서 머리 안 감은 것 같다고 저 매일 감아요. 청결을 아주 중시하고 머리 안 감으면 잠도 못 자는 그런 스타일인데 헤어스타일을. 아 저거는 반절 깠을 때 예전에 완전 깠더니 누가 머리에다가 홍합 달고 다니냐고 누군가 애들이 참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또 누군가는 나한테 가발 아니냐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가발 아니고 머리숱이 많은 건 김황배씨 아시죠? 모르겠지 우리 아빠 이름이니까 김황배씨가 물려준 유전자이기 때문에 가발이 아닙니다 또 누구는 뭐 코를 뭐 수술했냐 얼굴에 손 댄 건 하나도 없고 코도 원래 이렇게 생겨먹게 태어나가지고 어쨌든 롤스는 자신이 서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무지의 베일입니다 자신의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심리적인 특징을 모르는 상태가 무지의 베일에 해당이 되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올해 6평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올해 6평 문제가 제가 항상 요즘 특징은 운 가지고 많이 물어본다 어? 사문하신 분들도 이건 이해는 할 거예요 인간이 태어난 건 운이에요 운 운 좋게 운 좋게 차은우씨는 정말 잘생긴 얼굴을 갖고 태어났어요 헤븐닛 로터리 시스템으로 한의식 복권 제도로 차은우씨 얼굴이 항상 제가 강의 때 얘기하지만 나한테도 울 수 있었는데 김조기 너는 아니야? 하고 핸들링을 확 꺾어서 차은우씨한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자연적 운입니다 눈 떴는데 집이 재버린 거는 사회적 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결국은 기억선지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 즉 운의 운의 영향에 따라 생긴 불평등 결과로 생긴 불평등 그거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저거 나중에 뭐 출제할 것 같아요? 조정의 대상은? 운의 영향력이 조정의 대상입니다 롤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 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6평이 나왔으니까 6평 문제를 가다가 다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재활용해서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아, 롤스는 운의 영향력을 조정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걸 운의 뭐라 했는데 내가 강의 때 운의 중립화라고 하는 거죠 운의 중립화라고 했더니 이제 노직 같은 사람들이 운의 중립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모든 대한민국 사람 얼굴을 차은우씨처럼 만드는 거냐? 실제 그런 논문을 펼친 사람도 있거든요 아이큐를 다 막 130으로 맞추고 그건 아니고 운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 기억선지가 다시 재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시민불복종 여러분들 틀리고 맨날 막 시불시불시불 하시는데 시민불복종에서 중요했던 건 디그 선지예요 제가 평대모회에도 냈지만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일수록 시민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저게 원래 원전 내용으로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습관이 깊이 배일수록 시민불복종은 쉽게 정당화된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어야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문하신 분들 시민불복종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법 어겨가지고 법을 변화시키는 대모 시위 아시죠? 야 우리 시위하러 가자 라고 했는데 시위가 뭔데? 라고 이런 것들 1분 남았다고 알려주시네요 시위가 뭔데? 대모가 뭔데? 민주주의 알아야 저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습관이 깊이 배이면 배일수록 시민불복종은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저런 것도 이야기하면 선생님 롤스는요? 하시는데 저건 싱어만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니은 같은 선지는 뭐냐면 싱어 입장에 따르면 양심에서 비롯되어가지고 동물 존중하기 위해 동물 실험실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사를 했다 그들이 테러리스트들로 낙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실천윤리하게 적어놓은 내용 그걸 이제 문제로 출제했던 거죠 쏘로는 무슨 실패 가능성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즉각불복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사에서는 이 문제를 엄청 틀렸는데 제가 이거 강의 때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쾌락 다른 쾌락 나왔다 해서 무조건 밀로 생각하지 말아라 위에 제시문은 종류잖아 쾌락의 종류 쾌락의 종류는 밀이죠 그렇지만 어떤 쾌락 다른 쾌락 김종익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듣는 쾌락은 윤성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의 비교는 밴담도 할 수 있고 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선지도 되게 매력적인 게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이 아니다 저급한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잖아요 육체적 쾌락 바랄 만할 수 있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도 자고 살아야 되고 그런 이해력을 물어봤던 내용이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되게 윤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뒤에 수로를 잘 봐야 돼요 3번 선지 되게 매력적이게 아큐나스인데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이거 재작년 수능에서는 칸트 가지고 문제 냈던 거죠 칸트는 인간만이 의무를 지니는 대상이죠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아큐나스도 마찬가지잖아 모든 피조물이 자연법을 준수한다? 어떻게? 식물이 지켜요? 식물도 자연법을 지니고는 있지 그렇지만 준수해야 할 의무는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거죠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그 자료집에 넣어드렸고 자료집을 한번 집에 가실 때 제주도까지 가실 때는 복습 잘 하실 수 있겠네요 선물 꼭 받아가시고 체크를 잘 해보시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강의 때 더 녹여드릴 테니까 다음 후속 강의들 잘 따라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제가 처음 모두 발언했듯이 최고의 순간이 여러분 수능의 현장에서 펼쳐질 거라고 믿어 오신지 않습니다 자 저의 내용은 딱딱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잡단 쓸 때 있는 이야기는 제가 2부 때 많이 들려드릴게요 아마 제가 팡팡밴드 출신이니까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했어요 할 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부 때 만나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문화의 표준 윤성원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